네 언제나처럼 신유래 뉴스 장면 승부 첫 순서는 정치뉴스 분석해보는 뉴스인에 나오시죠 자 오늘도 이고은 시사평론가 YTN의 이구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잊어먹지 않았죠? 아 그럼요 그렇죠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월요일 같은 화요일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YTN 라디오를 유튜브 구독하셔야 하는 날 YTN 라디오 점점 늘어? 어떻게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네요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멘트는 조금 전에 생각해냈습니다 아 진짜?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유래 뉴스 장면 승부 들어가셔서 댓글과 좋아요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뭐 그냥 적당히 하셔도 다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런 귀중한 멘트를 알려주시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잔여 특혜 채용 의혹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뭐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소식이긴 하지만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 정면 승부에서 국회 행안이 국민의힘 간서인 이만희 의원이 해당 의혹을 밝혔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연휴 동안 더해진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선거관리 간부들의 잔여 특혜 채용에 대해서 채용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의혹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사례가 총 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추가로 확인된 의심 사례가 있어서 이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가 10명 이상이 될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잔여 특혜 채용 의혹 사례가 박찬진 사무총장 그리고 송봉섭 사무차장 등 총 6명 고위급에 해당됐었는데 여기에 선관위의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를 한 결과 4급 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도 추가로 5건 이상이 확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직원 11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됐다는 건데 전수조사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의혹 사례들을 좀 보면요 지원자들이 면접관 심사표에 직접 인적사항을 기재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가 심사표에 적힌 심사항목 같은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물론 이 내용은 모든 지원자에게 직접 기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공정하다라는 선관위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의혹이 있고요 또 공고 없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이른바 비다수인 재상 채용으로 입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관위 경력 채용이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2018년에는 26명이었는데 작년에는 75명으로 4년 새에 3배 가까이 불어났고요 그 반면에 공개 채용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110명에서 7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관위가 오늘 노태학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위원회의를 열고 특기 채용 등 최근에 불거진 의혹 관련한 개혁 방안 논의하고 또 그 결과를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의혹이 불거졌던 박 총장 그리고 송 차장 등의 잔여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까지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또 선관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외부 기관의 조사나 감사 컨설팅 이런 것들을 극도로 꺼려왔었는데 선관위가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게 특혜 채용 의혹이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시민단체가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고발을 한 상태고요 또 여당인 국민의힘도 고발이나 수사의료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당의 파상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살펴드리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지금 국민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선관위의 말과 행동 그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렇게 사퇴를 촉구하는 데 반해 민주당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선관위 장악 시도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야의 입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선관위하고 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선관위의 직원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정말 뭐라고 그러나 이 조금만이라도 공정성의 의심을 받는 행동을 배제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자꾸 하나하나 가지고 다 따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다수의 선관위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이분들이 사실 여기에 더 아마 화가 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째 일단은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고소를 했으니까 또 수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봐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명수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명수 중에는 억울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조사 결과나 수사 결과가 결과에서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그냥 넘기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김남국 의원 문제 이게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물론 저도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지만 젊은 층들이 이렇게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는 이 박탈감과 소위 말하는 허탈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역시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일 문제가 드러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젊은 층에게 상당히 박탈감과 허탈감 한마디로 공정에 관한 문제를 또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문제가 드러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이 문제 민주당이 선거하기 장악시도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이 그때가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과연 여론이 민주당의 주장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아마 민주당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은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사태는 지켜보되 문제가 없다라고 끝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된다면 그때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쉽게 젊은 층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해 주셨으니까 김남국 의원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전체를 열어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를 착수를 했는데요 앞서서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그리고 민주당이 또 지난 17일에 김 의원의 징계안을 각각 제출을 했었죠 윤리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을 했고 또 해당 안건은 특위 내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 자문위의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심사 전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요 또 윤리심사 자문위 활동기간이 최장 60일에 달합니다 오늘 여야는 공의 한 목소리를 낸 것이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속하게 징계와 관련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 간생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재 위반한 김 의원의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집중적인 활동으로 의견이 이르게 제출되도록 자문위 활동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도 조속한 절차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민주당 변재일 위원장은 윤리심사 자문위의 활동기간을 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아서 안건 회부 관련 서류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간의 이견도 있었는데요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 윤리심사 자문위 활동기간을 놓고 다소 좀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당은 활동기간을 10일로 하되 부족하면 연장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은 한 달 정도의 활동은 필요하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또 회의에서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의의 출석 여부도 논의가 됐는데 원래 윤리심사 자문위 심사를 마치면 징계안이 윤리특위의 징계소의 그리고 전체회의 의결까지 거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 최종 의결 자체를 밟게 되는데요 변재일 위원장은 김 의원이 윤리심사 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 다만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서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윤리특위에 회부가 되더라도 실현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지적 계속해서 나왔는데 한 달 내에 의견을 달라고는 했지만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사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럼요 원래 빨라야 두 달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게 뭐 80일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사실 정치권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시간을 끊으면 끌수록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이게 시간을 끈다는 건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의 지속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를 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빨리 처리를 했으면 하고 바라는 쪽은 저는 민주당 쪽이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의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가 국회 윤리보다 많이 빨리 나왔을 경우에는 국회는 또 한 번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윤리위는 윤리위가 있는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직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사실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 이게 역시 그랬어 역시 그러니까 윤리위 존재를 내가 잊어먹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확인해 주게 된다면 국회는 또 한 번 욕을 먹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속도를 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욕을 좀 덜 먹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바뀝니다 관련 소식 한번 살펴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보고받는 대로 제가 할 방침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인사혁신처가 이르면 오늘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조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징계 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이 면직안을 보고받는 대로 제가 할 방침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는 7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지만 그 이후로도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이렇게 연지관을 보고받는 대로 제가 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밝힌 배경은 종편 재생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 한 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순리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고요 또 중대한 법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보고 잔여 임기와는 무관하게 징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의 인선이 새롭게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된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위원장은 8월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 달 중에는 인선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중에 인사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려면 이 정도 시일이 넉넉지는 않은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오르내리는 함합형에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왔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수석을 맡았었는데 이 전 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인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의 임기 무슨 무슨 위원장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위원장들의 임기도 많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그렇고 물론 첫 번째 뉴스에 나왔던 노태학 위원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이었던 지난해 4월에 내정돼서 대선 이후인 같은 해 5월 17일 선관위 수장으로 취임을 해서 또 임기가 6년입니다 아직 2026년까지는 자리를 지킬 수 있긴 한데 대부분 임사들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권익위원장도 그렇고요 대통령의 입장에선 국정운영에 있어서 동력을 더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글쎄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은 이 한상혁 위원장 문제는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요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게 사실은 지금 재판에 넘겨졌으면 이거는 우리가 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좀 힘든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증거가 나왔으니까 죄송합니다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직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상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냥 면직을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했을 경우에는 또 이게 뭐 위원장이 두 명이 되고 이런 식의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운역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우선 이 노란봉투법 노조가 파업을 하면 사측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측이 자신의 손실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죠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에 시민 모금운동에서 노란봉투에 성금을 전달해온 데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야당 주도로 환노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건을 처리한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하는 파업조장법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 헌재의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찾아서 권한쟁이 심판 청구서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이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당이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건을 처리한 게 이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라는 취지인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로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계류된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이 달랐던 거죠 민주당은 이유 없이 계류되어 있다고 봤고 그래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한 거고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맞선 상황에서 헌재의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앵커께서도 이전에 여당이 합리적이고 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노력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었던 게 바로 이 헌재 권한쟁이 심판 청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 거부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거부권 관련해서 저희 정면승부 시작 전에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 간호법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다시 표결에 붙였는데 재석 의원 289명 중에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야당 주도의 직회부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또 국회 재표결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간호법도 당연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예를 들면 여야 합의로 다시 수정을 하면 이거는 제의가 아니에요 제의가 아니고 새로운 법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간호협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다른데 안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민주당이 간호협회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은 견제하고 있는데 여당과 타협안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예정된 제의가 됐고 부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절실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또 핵심 지지층이 노조 쪽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주당 상황 보면 돈 봉투 의혹 불거지고 있죠 김남국 코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불거지고 있죠 거기다가 성추문 의혹 부천시 의원의 성추문 의혹도 불거지고 있죠 이게 악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핵심 지지층도 흔들리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도층을 지금 의식할 여력이 없어요 누구만 의식할 수밖에 없냐면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게끔만 일단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핵심 지지층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제 국회 재포결로 이어지고 이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핵심 지지층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간호법은 조금 대통령이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노란봉투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소식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노란봉투법과도 비슷한 관련된 소식인데 민주노총의 집회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노총이 내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를 했고요 또 동시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집회부 요구한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법 허업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파상공세를 펼쳤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출퇴근길 시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응책 관련된 소식 지난주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서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비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요? 이게 국면 전환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국면 전환을 하려면 이른바 스윙보터라고 얘기하는 다수를 차지하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중도층이 지금 민주노총이나 노조에 있어서의 강경 움직임에 동조하는 입장인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거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론조사상 대통령이 노조에 대해서 원칙적 법치적 대응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중도층이 노조의 어떤 그런 강경 대응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데 민주당도 그거 알아요 아는데도 지금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노란봉투법 나갈 수밖에 없는 거는 국면 전환을 하려면 이 스윙보터 시각을 딴 데로 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면 전환이거든요 근데 그거 돌릴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그 국면 전환은 안 되지만 어쨌든 핵심 지층 묶어놔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면 전환용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시사평론가 YTN의 이구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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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